금일자 최고금리의 예금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스 리더입니다. 오늘 오픈한 상품이고요. 지금 바로 가입 가능한 아직 한도가 여유 있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1, 2금융권 통틀어서 금일자 최고의 이유를 주는 곳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추천 상품이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 천안세마을금고 예금특판 상품이고요. 18개월의 5.50%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분류 예금특판이고요. 금리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각각 금리가 나눠지고요. 대면일 경우에 5.5% 비대면일 경우에 5.3%의 이율이 지급이 됩니다. 기간은 대면 18개월 비대면 12개월이고요. 판매 기간은 한도 소진 시에 종료가 되는 한도 상품이 되겠습니다. 가입 방법은 10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가입 방법은 대면 창구 가입과 비대면 엠지더뱅킹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해서 5천만원까지 예금 보호가 되는 상품이고요. 비과세 및 저율과세 받아가실 수 있으며 만기일시 지급식 상품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금리는 대면 18개월의 5.5% 그리고 비대면 12개월의 5.3%의 이율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대 18개월 5.50%의 이율이 지급되는 금일자 최고 이율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및 직장인은 조합원 가입 후에 3천만원까지 저율과세 1.4% 가능하고요. 일반 과세일 경우에는 15.4%죠. 저율과세일 경우에는 14%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데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경영실태평가 2023년도 6월 기준이니 올해 상반기가 되겠죠.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등급 평가를 받은 무난한 새마을금고점이 되겠습니다. 해당점 위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천안새마을금고 본점이구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육로 106-3에 위치하고 있구요. 천안역에서 1호선 천안역에서 2.5km 정도 그리고 봉명역에서 약 2.1km 정도 동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치금액 5천만원으로 하구요. 예치기간은 12개월. 연이자율 복리로 5.5%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원금합계 5천만원. 세전이자 282만 393원이 되겠습니다. 세전이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